안녕하십니까 책돌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아픈 사람의 99%는 목이 뭉쳐있다 입니다. 저자는 백정흠 이동관 출판세는 샘앤파커스입니다. 저자 소개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백정흠 목푸는 한의사 백정흠 원장은 목표는 백정흠 원장입니다. 목표를 달아잡고 목근육을 풀면 뇌가 온몸을 치료한다는 원칙을 고수하며 15년간 약 15만 명의 환자를 치료했다. 다음 저자입니다. 이동관 목과 골반을 바로잡아 심신을 다스리는 이동관 원장은 경희대학교 한의학과를 졸업하고 28년간 환자들을 치료했다. 그럼 바로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30대 초반의 여성 A씨는 교통사고의 후유증으로 소화불량, 불안장애, 두통, 이명,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안 가본 병원이 없고 안 해본 치료가 없다고 했습니다. 무자격자에게 고가의 부항치료를 받았다고 하니 그 간절함이 짐작이 되었습니다. 긴 시간, 그리고 많은 비용을 들여도 병이 낫지 않다가 지인의 소개를 받고 저를 찾아왔습니다. 하루는 목이 아프다고 하기에 유독 굳은 곳을 꼼꼼하게 풀어주었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 A씨는 어제와 똑같이 치료해달라고 달려왔습니다. 평소와 다르게 잠을 잘 잤고 기분이 훨씬 나아졌다고 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A씨의 목을 집중해서 풀었습니다. 얼마 안가 A씨는 정신과 약을 끊게 되고 끝까지 그녀를 고생시켰던 소화불량도 한약을 먹고 좋아졌습니다. 지금은 기적처럼 건강한 상태로 직장에 복귀했습니다. A씨를 비롯한 수많은 환자들을 치료하면서 제게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아픈 사람의 99%는 목이 굳어있고 목을 풀면 잘 낫지 않는 병들이 쉽게 낫는다는 것입니다. 허리가 아프든 머리가 아프든 잠을 잘 못 자든 우울증이든 발목을 삐는 경우조차 목이 굳어있었습니다. 병이 깊은 환자들은 거의 예외 없이 거북목이나 일자목 상태이고 등이 굽어있으며 골반이 비틀어져 있고 다리 길이가 서로 다르고 소화 기능이 저하되어 있었습니다. 목은 뇌의 일부이자 자율신경을 조절하는 중추입니다. 그런데 장시간 고개 숙인 자세 스트레스 교통사고로 인한 외상으로 우리의 목은 손상되어 있습니다. 사소해 보이는 목 손상도 제대로 치료하지 않으면 몸에 이상 증세가 나타납니다. 목이 뭉치면 목과 어깨의 긴장과 통증을 유발하고 두통 어지럼증 불면 공황장애 틱장애 갱년기 증후군 과민성 대장 증후군 우울증 등 많은 질환을 유발합니다. 심한 경우 자살 충동까지 생기게 됩니다. 인체의 신비는 빙산의 일부와도 같아서 모르는 것이 아는 것보다 훨씬 많습니다. 모른다고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설명해서는 안 되며 비이성적으로 접근해서도 안 됩니다. 목이라는 치료 가능한 부분으로 설명되지 않은 증상들을 진단하고 치료하는 것이 최선의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치료되지 않을 것 같았던 수많은 질병이 목불이로 치료된 사례들이 그 증거입니다. 오랜 시간 고통에 시달리게 한 증상들이 일순간에 사라져서 허망할 정도로 목불이의 치료율은 매우 높습니다. 사람의 머리 무게는 약 5.5kg이고 목을 숙이지 않을 때 목불가 받는 하중도 이 정도입니다. 그러다 목을 15도 앞으로 숙이면 목불에 가해지는 무게가 두 배 이상 늘어납니다. 거북목인 사람은 재고 15kg까지 목에 부하가 걸린다고 하니 당연히 목과 어깨 부위가 결리고 아파합니다. 안 그래도 아픈 목이 계속 뭉치는 근본적인 원인은 직립보행 때문입니다. 인간은 내발로 걷는 침팬지와 비교하여 넘어지기가 쉽고 민첩한 행동이 불편하며 달리는 속도가 들입니다. 또한 빈혈, 위아수, 허리디스크, 치질 등과 같은 다른 포유류에는 없는 병을 안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직립보행은 다족보행과 비교하여 매우 적은 에너지를 소비하므로 장거리 이동에 적합합니다. 약 1km를 걸을 때 비스킷 한 개 정도의 에너지가 소모된다고 합니다. 이로써 남은 에너지를 뇌에 사용하여 지능이 점점 높아졌습니다. 머리도 커졌겠죠. 큰 뇌를 사용하는 만큼 감수해야 되는 문제가 또 생겼습니다. 바로 무거운 머리를 지탱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목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목은 뇌와 몸을 이어주는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한 연결 부위입니다. 그런데 목이 뭉치고 목뼈가 틀어지면 특히 두견 관절이 비틀어지면 심장에서 뇌로 가는 혈액의 흐름이 나빠져 뇌가 빈혈 상태에 도입니다. 정상적으로 혈액이 공급되지 않으니 뇌가 제 기능을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뇌에서 전신으로 신경을 전달하는데 문제를 일으켜 온몸에 이상이 생깁니다. 그만큼 목은 우리 몸에서 핵심적인 부분이자 인체의 구조를 결정하는 열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몸에는 생명 유지에 중요한 자율신경계가 있는데 이는 호흡, 순환, 체온, 소화 기능을 조절하는 역할을 합니다. 자율신경계는 흥분 모드인 교감신경과 안정 모드인 부교감신경으로 나뉘며 이둘이 조화를 이루어야 자율신경이 안전된 상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목표가 비틀리고 목근육이 뭉치면 부교감신경인 미주신경이 압박을 받아 상대적으로 교감신경이 흥분합니다. 이로 인해 말초혈관이 숙축하고 뇌, 심장, 근육으로 혈액이 집중되어 상부는 뜨겁고 하부는 차가운 상렬하한 상태가 됩니다. 또한 부교감신경의 기능이 저하되어 눈부심, 안구건조, 안면경련, 식도연화장애, 소화불량, 호흡곤란 등의 증상을 유발합니다. 이른바 자율신경 실조증이라고 하죠. 목에 이상이 심한 경우 심장에서 뇌로 가는 혈관을 압박하여 뇌의 혈류를 저하시키고 뇌의 기능의 이상을 초래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목뼈의 비틀림을 바로잡고 목근육을 풀어 교감신경의 흥분을 치료하면 앞서 언급한 질병들의 근본적인 원인이 해결됩니다. 간단히 말해 목뼈의 틀어짐을 조종하여 머리의 중심이 척추의 중앙에 오면 뇌에서 시작된 신경들의 압박이 없어져서 통증이 사라지는 원리입니다. 머릿속에 안개 낀 것처럼 뿌옇다. 머리가 멍하고 무겁다. 집중력과 기억력이 떨어진다. 아주 간단한 문장 물건 사람의 이름이 떠오르지 않는다. 대화하다가 돌아서면 5초도 안 돼서 내용을 잊어버린다. 다른 사람이 하는 말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한다. 앞서 언급한 증상들이 자주 나타난다면 뇌에 혼미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다면 뇌에 혼미는 왜 생길까요? 심장에서 나온 동맥혈은 목을 거쳐 뇌로 가고 뇌에 신선한 영양소와 산소를 공급한 정맥혈은 목을 통해서 빠져나갑니다. 그런데 목근육이 굳어지고 목표가 비틀어져 혈관을 압박하게 되면 뇌는 신선한 혈액을 공급받을 수 없게 됩니다. 만성적인 뇌의 빈혈 상태에 놓여 뇌의 혼미 건망증을 일으킬 뿐만 아니라 눈 부위에 혈액 공급이 잘 안 되어 안구 건조 안구 피로 시력 조합 충혈이 나타납니다. 치료는 당연히 목표를 바로잡고 목근육의 뭉침을 이완시켜서 신경 전달과 혈액 순환을 개선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면 뇌의 기능이 활성화되고 뇌는 온몸에 적절한 신호를 보내 건강을 되찾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평소에 뇌의 혼미를 예방하려면 바른 자세를 하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한꺼번에 많은 일을 처리하는 습관을 고쳐야 합니다. 사무직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보면 컴퓨터 화면에 많은 창을 열어두고 이것 했다가 저것 했다가 하죠. 멀티태스킹을 하다보면 결국 방전됩니다. 한 번에 한 가지씩 차근차근 일하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어차피 한 가지 일을 집중해서 끝내야 다른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목표는 치료를 잘 받으면 순간적으로 교정이 되지만 금방 또다시 틀어집니다. 뭉친 목근육을 한 번 풀고 오랫동안 유지한다는 것이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표층근육은 풀어줘도 목 깊은 곳에 심층근육까지 꼼꼼하게 풀지 못했거나 신경을 제대로 자극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미주신경을 자극하라 미주신경은 인체의 면역세포와 줄기세포의 주된 조절자이자 뇌세포인 뉴런을 통해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역할을 합니다. 심리적인 편안함과 안정감을 느끼게 하는데도 중요해서 삶의 질을 좌우하기도 합니다. 미주신경이 주관하는 부위는 매우 덜으며 뇌에서 시작하여 목 앞쪽을 지나 심장, 배, 소화기간을 감쌉니다. 따라서 미주신경을 적절하게 자극하면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건강에 이롭습니다. 특히 자율신경 실초증, 소화장애, 호흡장애를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부작용이나 통증이 없어 안전한 미주신경 자극은 또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소화 흡수 해독을 돕습니다. 혈압을 효과적으로 낮춥니다. 우울증을 완화하고 인지기능을 향상시킵니다. 염증을 조절합니다. 편두통을 감소시킵니다. 목을 푸는 것의 핵심은 미주신경을 조종하는 일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더 건강해지고 싶다면 미주신경을 자극해보세요. 기분, 소화, 기억 인지기능, 혈압 등 건강상태가 전반적으로 개선됩니다. 미주신경을 바르게 자극하는 6가지 방법 최적의 건강상태를 유지하려면 미주신경을 활성화시켜야 합니다. 안전하게 미주신경을 자극하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1번 마음챙김 호흡 편안하고 바른 자세를 앉습니다. 바닥에 양반다리를 하고 앉거나 의자에 앉아도 좋습니다. 눈을 감고 어지러운 생각들이 사라지기를 기다립니다. 코로 호흡하면서 혈경막이 완전히 수축되고 폐가 완전히 팽창할 수 있도록 합니다. 4초 들이마시고 4초 유지하고 4초 내쉬고 4초 유지하는 것을 반복합니다. 1번에 6에서 10개씩 하고 하루에 3차례 하면 좋습니다. 2번째 흥얼거리기 기계적으로 미주신경을 자극하는 방법입니다. 좋아하는 곡을 흥얼거리거나 출퇴근할 때, 샤워할 때, 스트레스 받을 때, 집중해야 될 때 기도문이나 격문을 흥얼거려 보세요. 그저 오미라는 소리를 내도 좋습니다. 흥얼거린다는 것은 지금 이 순간 당신이 하는 일에 또 다른 일이 끼어들 틈이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원하는 만큼 자주 해보세요. 식사를 준비하면서 흥얼거리면 위액 분비가 촉진되고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티솔 수치가 낮아지며 몸속의 소화기관이 준비될 것입니다. 세 번째, 수다 떨기 말을 하면 성대에 연결되어 있는 미주신경이 자극이 됩니다. 목소리를 통한 상호작용이 많을수록 미주신경의 상태가 좋아집니다. 누군가에게 문자를 보내는 대신 직접 전화를 걸어 수다를 떨어보세요. 자기 자신과 큰 소리로 이야기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네 번째, 찬물로 얼굴을 씻는다. 오전 또는 오후에 찬물로 얼굴을 씻습니다. 다섯 번째, 명상과 요가 명상과 요가는 스트레스를 완화하고 미주신경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는 훌륭한 방법입니다. 단 숙련된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며 바른 자세와 동작으로 꾸준하게 해야 효과가 있습니다. 여섯 번째, 흉쇄유돌근 문지르기 흉쇄유돌근은 미주신경이 주행하는 부위로 머리를 목도리처럼 감싸고 있습니다. 흉쇄유돌근의 한쪽이 긴장하면 긴장된 쪽으로 머리가 기울면서 기속의 전정기관의 뇌 림프액 순환 등이 나빠져서 이명이나 어지럼증이 생깁니다. 편안하게 앉은 자세에서 어깨를 쓱 하면서 위로 올렸을 때 왼쪽과 오른쪽 중 한쪽의 흉쇄유돌근이 두껍다면 더 두꺼운 쪽을 집중적으로 풀어줍니다. 흉쇄유돌근을 효과적으로 자극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꼬집기와 문지르기가 그것입니다. 꼬집기는 엄지와 검지로 아주 가볍게 꼬집듯이 잡고서 고개를 같은 방향으로 살짝 돌립니다. 왼쪽 흉쇄유돌근을 꼬집는다면 왼쪽 방향으로 고개를 돌리는 것입니다. 통증이 덜해집니다. 문지르기는 검지, 중지, 약지로 흉쇄유돌근을 아래에서 위로 원을 그리듯 문지르면서 올라갑니다. 두 가지 자극법은 모두 부드럽게 해야 효과적입니다. 숨은 코로 쉬어야 한다. 입으로 숨을 쉬는 것을 구강호흡이라고 합니다. 입을 벌리고 자는 아이 아침만 되면 신경질 부리는 아이들의 공통점은 편도가 잘 붙고 입맛이 까다롭고 배가 자주 아프고 예민한 것입니다. 무엇보다 입으로 호흡하면 아데노이드형 얼굴로 밉게 자라게 됩니다. 얼굴이 길어지고 무턱이 되고 면역력이 약해집니다. 구강호흡을 하게 되는 근본적인 이유도 목에 있습니다. 목을 앞으로 빼면 턱이 아래로 당겨져 자연히 입이 벌어지니까요. 자세를 바로하는 습관을 기르고 틀어진 체형을 바로잡고 목을 푸는 치료로 면역력을 높여야 건강하게 자랄 수가 있습니다. 목 뭉침은 호흡을 짧아지게 한다. 숨은 공기를 곧 기를 들이마시고 내쉬는 과정입니다. 코 입에서 폐까지의 호흡을 외호흡 혈액을 통해 폐에서 산소를 보내고 이산화탄소를 회수하는 것을 내호흡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동양의학에서는 기열순환이라고 표현합니다. 뼈가 전신세포에 칼슘대사나 호르몬대사를 조종하는 일도 넓은 의미에서는 기열순환에 해당합니다. 지구의 밀물과 썰물이 있고 하루에 밤낮이 있는 것처럼 인체에도 고요한 흐름이 있습니다. 뇌척수액의 순환입니다. 그 흐름은 느낄 수 없지만 또 하나의 원초적인 호흡입니다. 따라서 목과 호흡은 관련이 깊습니다. 목을 앞으로 빼면 등이 굽고 가슴과 배는 압박을 받아 심장과 내장 기관의 기능이 떨어집니다. 이때 폐와 행경막도 압박을 받게 되는데 이는 생명 유지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호흡을 짧고 얇게 만들어 수명을 단축시킵니다. 목을 뒤로 당기고 등뼈를 바로 세우고 항문에 힘을 주고 골반을 움직여 자세를 바로 하고 적주 호흡을 하는 것이 장수의 비결입니다. 거울에 보이는 내 얼굴은 남이 보는 내 얼굴과 같을까요? 남들이 찍어준 사진을 보면서 내 모습과는 약간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소위 얼짱 각도라고 불리는 특정한 각도를 찾는 것도 안면 비대칭이 심하다는 증거입니다. 왼쪽과 오른쪽 중에 선호하는 얼굴이 극명하게 다르다는 것이니까요. 안면 비대칭은 오장육부의 기능이 조화롭지 않거나 뇌척수액의 순환이 이상이 있거나 교통사고 등의 외상을 입었거나 잘못된 자세로 몸의 균형이 깨지면 발생합니다. 턱을 앞으로 빼면 등이 굽어서 거북목이 되거나 일자목이 되고 가슴과 엉덩이가 쳐지고 배와 무릎이 나오면서 인체의 중심선이 틀어집니다. 특히 턱은 아래로 당겨져 무턱이 되고 턱살이 붓고 얼굴이 점차 커집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려면 목을 바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실 제가 처음부터 안면 비대칭을 교정했던 것은 아닙니다. 환자들의 목을 풀다 보니 그들의 안색이 밝아지고 눈에 충혈이 줄어들고 시력이 좋아지는 부수적인 효과가 따랐습니다. 치료를 거듭할 때마다 환자들을 보면서 지난번보다 지난번보다 얼굴이 어딘지 모르게 좋아졌는데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치료 전후를 비교하면서 안면비대칭이 개선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원인은 골반에 있다. 골반은 허리뼈 목뼈와 관계됩니다. 가장 흔한 몸의 부정렬 상태는 이렇습니다. 왼쪽 골반이 뒤로 쏠리고 오른쪽 골반이 앞으로 쏠려 있습니다. 또 다리 기는 오른쪽이 짧아진 형태입니다. 99%의 사람들이 이런 형태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또한 목뼈 1번이 대부분 왼쪽으로 틀어져 있습니다. 골반이 틀어지면 당연히 목이 틀어지고 주위의 근육들도 뭉치게 됩니다. 이것이 목을 풀어도 다시 뭉치게 되는 구조적인 이유입니다. 목풀이를 할 때 골반부터 바로잡고 이완시켜야 하며 일상생활에서도 골반을 자주 풀어주어야 목이 다시 뭉치지 않습니다. 굳은 골반을 풀면 얼굴이 예뻐진다. 인체가 머리에서 발끝까지 모두 연결되어 있다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사실인데 우리는 그 사실을 자주 잊어버리는 것 같습니다. 치료할 때도 아픈 것만 보니까요. 단단하게 굳은 골반을 해방시키고 굳어있는 목을 이완시켜 봅시다. 온몸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무릎을 세워서 좌우로 비튼다. 누워서 양팔을 벌리고 무릎을 세웁니다. 상체는 고정하고 숨을 내쉬면서 무릎을 왼쪽으로 천천히 돌립니다. 고개는 오른쪽으로 향합니다. 가장 편안한 지점에서 3에서 5초간 정지합니다. 돌아올 때 숨을 들이마십니다. 반대쪽도 실시합니다. 좌우 각각 3회를 1세트로 하고 총 3세트를 반복합니다. 거북목을 교정하는 턱 당기기 목은 무조건 숙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컴퓨터로 작업을 많이 하는 사람은 모니터 받침대를 써서 모니터를 눈 높이보다 5도에서 10도 정도 높게 둡니다. 책상에 앉아 공부하는 사람은 독수대를 사용해서 고개를 들고 등을 바로 세워서 책을 읽도록 합니다. 스마트폰을 사용할 때는 눈높이에 맞춰 들고 시선은 정면을 향합니다. 평소에는 턱 당기기를 통해 허리를 세우고 가슴을 활짝 편 바른 자세를 익혀보세요. 턱 당기는 법 앉거나 선 자세로 시선은 정면을 향합니다. 가슴을 펴고 어깨에 힘을 뺍니다. 검지, 중지, 약지로 턱을 몸쪽으로 빕니다. 15초간 유지합니다. 5회 반복합니다. 턱 당기기 운동으로 척추가 한 번에 바로 섭니다. 인형 뽑기 기계의 손잡이가 인형을 끌어올리듯 누군가 위에서 머리를 잡아당기고 있다고 의식하면 더욱 바른 자세가 완성됩니다. 목을 건강하게 지키는 바른 자세 바른 자세는 한 가지만 기억해두면 쉽습니다. 누군가 위에서 머리를 잡아당기는 듯한 느낌으로 앉고 서고 걷고 달리면 바른 자세가 완성됩니다. 자연스럽게 턱이 당겨지고 가슴이 펴지고 허리가 세워집니다. 꼭 기억하세요. 잘못된 자세만 고쳐도 많은 병을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바르게 앉는 자세 엉덩이는 의자에 깊숙이 집어넣고 허리는 등받이에 바짝 붙이고 앉습니다. 누군가 위에서 머리를 잡아당기는 듯한 느낌으로 앉으면 턱이 가볍게 당겨지고 척추가 바로 펴지면서 좋은 자세가 완성됩니다. 팔꿈치는 팔꿈치는 90도가 되도록 하고 팔을 책상에 자연스럽게 걸쳐보세요. 엉덩이의 체중을 가볍게 실어주면서 무릎은 90도로 바르게 세워서 양발 바닥으로 땅을 고르게 밟습니다. 발바닥의 압력감은 체중의 40%를 지탱하도록 합니다. 발목은 곧게 펴고 어깨, 팔꿈치 손목에는 힘을 빼고 앉습니다. 바르게 눕는 자세 스스로 가장 편하게 누운 것이 좋은 자세이고 자연치료될 수 있는 자세입니다. 자다 보면 이리저리 뒤척이므로 잠들기 전에 취하는 자세는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바르게 선 자세 귀, 어깨, 골반, 무릎, 발목 그리고 복숭아뼈가 일직선상에 오도록 섭니다. 몸의 중력 중심선을 지키려면 턱을 당기고 가슴을 펴고 배에 힘을 주어 배꼽을 위로 당기고 항문에 힘을 주어 골반을 정렬하고 다리를 쭉 뻗어 몸을 지지하도록 합니다. 어깨에는 힘을 빼고 숨을 자연스럽게 쉬어야 합니다. 너무 긴장하면 뻣뻣한 자세가 됩니다. 바르게 걷는 자세 바르게 선 자세에서 발을 움직여서 발뒤꿈치, 발바닥 전체, 앞꿈치 순서로 힘을 옮겨 땅을 짓습니다. 이때는 목, 가슴, 어깨, 허리는 곧게 펴고 시선은 멀리 멈니다. 보폭은 어깨 너비만큼이 적당하고 팔은 앞뒤로 자연스럽게 흔듭니다. 바르게 달리는 자세 올바른 자세로 걷다가 서서히 속도를 높여가는 것이 바르게 달리는 자세입니다. 발뒤꿈치부터 땅에 먼저 딛고 발바닥 전체 앞꿈치 순서로 체중을 옮기며 땅을 힘차게 찹니다. 양 무릎이 서로 닿지 않게 양 발은 90도로 굽히고 팔을 자연스럽게 앞뒤로 흔들어줍니다. 달리면서 바른 자세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집중해야 합니다. 즉 누군가 위에서 머리를 잡아당기는 듯한 느낌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그러한 속도로 달리는 것이 좋습니다. 바르게 계단 오르기 앞꿈치로 계단을 디디면서 몸의 중심이 앞으로 쏠리게 합니다. 팔을 자연스럽게 흔들어 엉덩이를 당길 때 뒷다리에 무릎이 곧게 쭉 펴집니다. 무릎을 펴는 힘과 팔을 만드는 힘만으로 계단을 올라갑니다. 등산할 때 계단을 만나면 호흡법법으로 올라 보세요. 호흡법법은 호랑이처럼 어슬렁거리며 건넌 운동입니다. 고양이과 동물들처럼 양발을 서로 교차해서 계단을 오르면 힘이 훨씬 적게 됩니다.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한 리뷰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 책에서는 목뼈를 바로잡고 목근육을 풀면 뇌가 온몸을 치료하기 시작한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발췌의 예약에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많은 부분이 생략되었습니다. 전체적인 맥락을 파악하고 싶은 분들은 한번 책을 구해서 읽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오늘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책돌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아픈 사람의 99%는 목이 뭉쳐있다입니다. 저자는 백정흠 이동관 출판사는 샘앤파커스입니다. 저자 소개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백정흠 목푸는 한의사 백정흠 원장은 목뼈를 바로잡고 목근육을 풀면 뇌가 온몸을 치료한다는 원칙을 고수하며 15년간 약 15만 명의 환자를 치료했다. 다음 저자입니다. 이동관 목과 골반을 바로잡아 심신을 다스리는 이동관 원장은 경희대학교 한의학과를 졸업하고 28년간 환자들을 치료했다. 그럼 바로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30대 초반의 여성 A씨는 교통사고의 후유증으로 소화불량 불안장애 두통 이명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안 가본 병원이 없고 안해본 치료가 없다고 했습니다. 무자격자에게 고가의 부항치료를 받았다고 하니 그 간절함이 짐작이 되었습니다. 긴 시간 그리고 많은 비용을 들여도 병이 낫지 않다가 지인의 소개를 받고 저를 찾아왔습니다. 하루는 목이 아프다고 하기에 유독 굳은 곳을 꼼꼼하게 풀어주었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 A씨는 어제와 똑같이 치료해달라고 달려왔습니다. 평소와 다르게 잠을 잘 잤고 기분이 훨씬 나아졌다고 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A씨의 목을 집중해서 풀었습니다. 얼마 안가 A씨는 정신과 약을 끊게 되고 끝까지 그녀를 고생시켰던 소화불량도 한약을 먹고 좋아졌습니다. 지금은 기적처럼 건강한 상태로 직장에 복귀했습니다. A씨를 비롯한 수많은 환자들을 치료하면서 제게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아픈 사람의 99%는 목이 굳어있고 목을 풀면 잘 낫지 않는 병들이 쉽게 낫는다는 것입니다. 허리가 아프든 머리가 아프든 잠을 잘 못 자든 우울증이든 발목을 삐는 경우조차 목이 굳어있었습니다. 병이 깊은 환자들은 거의 예외 없이 거북목이나 일자목 상태이고 등이 굽어있으며 골반이 비틀어져 있고 다리 길이가 서로 다르고 소화 기능이 저하되어 있었습니다. 목은 뇌의 일부이자 자율신경을 조절하는 중추입니다. 그런데 장시간 고개 숙인 자세 스트레스 교통사고로 인한 외상으로 우리의 목은 손상되어 있습니다. 사소해 보이는 목 손상도 제대로 치료하지 않으면 몸에 이상 증세가 나타납니다. 목이 뭉치면 목과 어깨의 긴장과 통증을 유발하고 두통 어지럼증 불면 공황장애 틱장애 갱년기 증후군 과민성 대장 증후군 우울증 등 많은 질환을 유발합니다. 심한 경우 자살 충동까지 생기게 됩니다. 인체의 신비는 빙산의 일부와도 같아서 모르는 것이 아는 것보다 훨씬 많습니다. 모른다고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설명해서는 안되며 비이성적으로 접근해서도 안됩니다. 목이라는 치료 가능한 부분으로 설명되지 않은 증상들을 진단하고 치료하는 것이 최선의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치료되지 않을 것 같았던 수많은 질병이 목풀이로 치료된 사례들이 그 증거입니다. 오랜 시간 고통에 시달리게 한 증상들이 일순간에 사라져서 목에 부하가 걸린다고 하니 당연히 목과 어깨 부위가 결리고 아파합니다. 안 그래도 아픈 목이 계속 뭉치는 근본적인 원인은 직립보행 때문입니다. 인간은 내발로 걷는 침팬지와 비교하여 넘어지기가 쉽고 민첩한 행동이 불편하며 달리는 속도가 들입니다. 또한 빈혈, 위아수, 허리디스크, 치질 등과 같은 다른 포유류에는 없는 병을 안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직립보행은 다족보행과 비교하여 매우 적은 에너지를 소비함으로 장거리 이동에 적합합니다. 약 1km를 걸을 때 비스킷 1개 정도의 에너지가 소모된다고 합니다. 이로써 남은 에너지를 뇌에 사용하여 지능이 점점 높아졌습니다. 머리도 커졌겠죠. 큰 뇌를 사용하는 만큼 감수해야 되는 문제가 또 생겼습니다. 바로 무거운 머리를 지탱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목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목은 뇌와 몸을 이어주는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한 연결 부위입니다. 그런데 목이 뭉치고 목뼈가 틀어지면 특히 두경관절이 비틀어지면 심장에서 뇌로 가는 혈액의 흐름이 나빠져 뇌가 빈혈 상태에 도입니다. 정상적으로 혈액이 공급되지 않으니 뇌가 제 기능을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뇌에서 전신으로 신경을 전달하는데 문제를 일으켜 온몸에 이상이 생깁니다. 그만큼 목은 우리 몸에서 핵심적인 부분이자 인체의 구조를 결정하는 열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몸에는 생명 유지에 중요한 자율신경계가 있는데 이는 호흡, 순환, 체온, 소화 기능을 조절하는 역할을 합니다. 자율신경계는 흥분 모드인 교감신경과 안정 모드인 부교감신경으로 나뉘며 이둘이 조화를 이루어야 자율신경이 안전된 상태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목표가 비틀리고 목근육이 뭉치면 부교감신경인 미주신경의 압박을 받아 상대적으로 교감신경이 흥분합니다. 이로 인해 말초혈관이 숙축하고 뇌, 심장, 근육으로 혈액이 집중되어 상부는 뜨겁고 하부는 차가운 상렬하한 상태가 됩니다. 또한 부교감신경의 기능이 저하되어 눈부심, 안구건조, 안면경련, 식도연화장애, 소화불량, 호흡곤란 등의 증상을 유발합니다. 이른바 자율신경실조증이라고 하죠. 목에 이상이 심한 경우 심장에서 뇌로 가는 혈관을 압박하여 뇌의 혈류를 저하시키고 뇌의 기능의 이상을 초래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목뼈의 비틀림을 바로잡고 목근육을 풀어 교감신경의 흥분을 치료하면 앞서 언급한 질병들의 근본적인 원인이 해결됩니다. 간단히 말해 목뼈의 틀어짐을 조종하여 머리의 중심이 척추의 중앙에 오면 뇌에서 시작된 신경들의 압박이 없어져서 통증이 사라지는 원리입니다. 머릿속에 안개 낀 것처럼 뿌옇다. 머리가 멍하고 무겁다. 집중력과 기억력이 떨어진다. 아주 간단한 문장, 물건, 사람의 이름이 떠오르지 않는다. 대화하다가 돌아서면 5초도 안되서 내용을 잊어버린다. 다른 사람이 하는 말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한다. 앞서 언급한 증상들이 자주 나타난다면 뇌의 혼미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다면 뇌의 혼미는 왜 생길까요? 심장에서 나온 동맥혈은 목을 거쳐 뇌로 가고 뇌의 신선한 영양소와 산소를 공급한 정맥혈은 목을 통해서 빠져나갑니다. 그런데 목근육이 굳어지고 목표가 비틀어져 혈관을 압박하게 되면 뇌는 신선한 혈액을 공급받을 수 없게 됩니다. 만성적인 뇌의 빈혈 상태에 놓여 뇌의 혼미 건망증을 일으킬 뿐만 아니라 눈 부위에 혈액 공급이 잘 안되어 안구건조 안구 피로 시력조합 충혈이 나타납니다. 치료는 당연히 목표를 바로잡고 목근육의 뭉침을 이완시켜서 신경전달과 혈액순환을 개선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면 뇌의 기능이 활성화되고 뇌는 온몸에 적절한 신호를 보내 건강을 되찾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평소에 뇌의 혼미를 예방하려면 바른 자세를 하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한꺼번에 많은 일을 처리하는 습관을 고쳐야 합니다. 사무직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보면 컴퓨터 화면에 많은 창을 열어두고 이것 했다가 저것 했다가 하죠. 멀티태스킹을 하다보면 결국 방전됩니다. 한 번에 한 가지씩 차근차근 일하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어차피 한 가지 일을 집중해서 끝내야 다른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목뼈는 치료를 잘 받으면 순간적으로 교정이 되지만 금방 또다시 틀어집니다. 뭉친 목근육을 한 번 풀고 오랫동안 유지한다는 것이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표층근육은 풀어져도 목 깊은 곳에 심층근육까지 꼼꼼하게 풀지 못했거나 신경을 제대로 자극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미주신경을 자극하라 미주신경은 인체의 면역세포와 줄기세포의 주된 조절자이자 뇌세포인 뇌런을 통해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역할을 합니다. 심리적인 편안함과 안정감을 느끼게 하는데도 중요해서 삶의 질을 좌우하기도 합니다. 미주신경이 주관하는 부위는 매우 넓으며 뇌에서 시작하여 목 앞쪽을 지나 심장, 배, 소화 기간을 감쌉니다. 따라서 미주신경을 적절하게 자극하면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건강에 이롭습니다. 특히 자율신경 실조증, 소화장애, 호흡장애를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부작용이나 통증이 없어 안전한 미주신경 자극은 또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소화 흡수 해독을 돕습니다. 결합을 효과적으로 낮춥니다. 우울증을 완화하고 인지기능을 향상시킵니다. 염증을 조절합니다. 변두통을 감소시킵니다. 목을 푸는 것의 핵심은 미주신경을 미주신경을 조종하는 일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더 건강해지고 싶다면 미주신경을 자극해보세요. 기분, 소화, 기억, 인지기능, 혈압 등 건강상태가 전반적으로 개선됩니다. 미주신경을 바르게 자극하는 여섯 가지 방법 최적의 건강상태를 유지하려면 미주신경을 활성화시켜야 합니다. 안전하게 미주신경을 자극하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1번 마음챙김, 호흡 편안하고 바른 자세를 앉습니다. 바닥에 양반다리를 하고 앉거나 의자에 앉아도 좋습니다. 눈을 감고 어지러운 생각들이 사라지기를 기다립니다. 코로 호흡하면서 횡경막이 완전히 수축되고 폐가 완전히 팽창할 수 있도록 합니다. 4초 들이마시고 4초 유지하고 4초 내쉬고 4초 유지하는 것을 반복합니다. 한 번에 6에서 10위씩 하고 하루에 3차례 하면 좋습니다. 두번째 흥얼거리기 기계적으로 미주신경을 자극하는 방법입니다. 좋아하는 곡을 흥얼거리거나 출퇴근할 때 샤워할 때 스트레스 받을 때 집중해야 될 때 기도문이나 경문을 흥얼거려 보세요. 그저 오미라는 소리를 내도 좋습니다. 흥얼거린다는 것은 지금 이 순간 당신이 하는 일에 또 다른 일이 끼어들 틈이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원하는 만큼 자주 해보세요. 식사를 준비하면서 흥얼거리면 위액 분비가 촉진되고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티솔 수치가 낮아지며 몸속의 소화기관이 준비될 것입니다. 세번째 수다떨기 말을 하면 성대에 연결되어 있는 미주신경이 자극이 됩니다. 목소리를 통한 상호작용이 많을수록 미주신경의 상태가 좋아집니다. 누군가에게 문자를 보내는 대신 직접 전화를 걸어 수다를 떨어보세요. 자기 자신과 큰 소리로 이야기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네번째 찬물로 얼굴을 씻는다. 오전 또는 오후에 찬물로 얼굴을 씻습니다. 다섯번째 명상과 요가 명상과 요가는 스트레스를 완화하고 미주신경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는 훌륭한 방법입니다. 단 숙련된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며 바른 자세와 동작으로 꾸준하게 해야 효과가 있습니다. 여섯번째 흉쇄유돌근 문지르기 흉쇄유돌근은 미주신경이 주행하는 부위로 머리를 목도리처럼 감싸고 있습니다. 흉쇄유돌근의 한쪽이 긴장하면 긴장된 쪽으로 머리가 기울면서 귓속의 전정기관에 뇌림프액 순환 등이 나빠져서 이명이나 어지럼증이 생깁니다. 편안하게 앉은 자세에서 어깨를 스윽 하면서 위로 올렸을 때 왼쪽과 오른쪽 중 한쪽의 흉쇄유돌근이 두껍다면 더 두꺼운 쪽을 집중적으로 풀어줍니다. 흉쇄유돌근을 효과적으로 자극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꼬집기와 문지르기가 그것입니다. 꼬집기는 엄지와 검지로 아주 가볍게 꼬집듯이 잡고서 고개를 같은 방향으로 살짝 돌립니다. 왼쪽 흉쇄유돌근을 꼬집는다면 왼쪽 방향으로 고개를 돌리는 것입니다. 통증이 덜해집니다. 문지르기는 검지, 중지, 약지로 흉쇄유돌근을 아래에서 위로 원을 그리듯 문지르면서 올라갑니다. 두 가지 자극법은 모두 부드럽게 해야 효과적입니다. 숨은 코로 쉬어야 한다. 입으로 숨을 쉬는 것을 구강호흡이라고 합니다. 입을 벌리고 자는 아이 아침만 되면 신경질 부리는 아이들의 공통점은 편도가 잘 붙고 입맛이 까다롭고 배가 자주 아프고 예민한 것입니다. 무엇보다 입으로 호흡하면 아데노이드형 얼굴로 밉게 자라게 됩니다. 얼굴이 길어지고 무턱이 되고 면역력이 약해집니다. 구강호흡을 하게 되는 근본적인 이유도 목에 있습니다. 목을 앞으로 빼면 턱이 아래로 당겨져 자연히 입이 벌어지니까요. 자세를 바로하는 습관을 기르고 틀어진 체형을 바로잡고 목을 푸는 치료로 면역력을 높여야 건강하게 자랄 수가 있습니다. 목 뭉침은 호흡을 짧아지게 한다. 숨은 공기를 곧 귀를 들이마시고 내쉬는 과정입니다. 코 입에서 폐까지의 호흡을 외호흡 혈액을 통해 폐에서 산소를 보내고 이산화탄소를 회수하는 것을 내호흡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동양의학에서는 기열순환이라고 표현합니다. 뼈가 전신세포에 칼슘대사나 호르몬대사를 조종하는 일도 넓은 의미에서는 기열순환에 해당합니다. 지구의 밀물과 썰물이 있고 하루에 밤낮이 있는 것처럼 인체에도 고요한 흐름이 있습니다. 뇌척수액의 순환입니다. 그 흐름은 느낄 수 없지만 또 하나의 원초적인 호흡입니다. 따라서 목과 호흡은 관련이 깊습니다. 목을 앞으로 빼면 등이 굽고 가슴과 배는 압박을 받아 심장과 내장기관의 기능이 떨어집니다. 이때 폐와 행경막도 압박을 받게 되는데 이는 생명유지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호흡을 짧고 얇게 만들어 수명을 단축시킵니다. 목을 뒤로 당기고 등뼈를 바로 세우고 항문에 힘을 주고 골반을 움직여 자세를 바로 하고 적주 호흡을 하는 것이 장수의 비결입니다. 거울에 보이는 내 얼굴은 남이 보는 내 얼굴과 같을까요? 남들이 찍어준 사진을 보면서 내 모습과는 약간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소위 얼짱 각도라고 불리는 특정한 각도를 찾는 것도 안면비대칭이 심하다는 증거입니다. 왼쪽과 오른쪽 중에 선호하는 얼굴이 극명하게 다르다는 것이니까요. 안면비대칭은 오장육부의 기능이 조화롭지 않거나 뇌척수액의 순환이 이상이 있거나 교통사고 등의 외상을 입었거나 잘못된 자세로 몸의 균형이 깨지면 발생합니다. 턱을 앞으로 빼면 등이 굽어서 거북목이 되거나 일자목이 되고 가슴과 엉덩이가 처지고 배와 무릎이 나오면서 인체의 중심선이 틀어집니다. 특히 턱은 아래로 당겨져 무턱이 되고 턱살이 붓고 얼굴이 점차 커집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려면 목을 바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실 제가 처음부터 안면비대칭을 교정했던 것은 아닙니다. 환자들의 목을 풀다 보니 그들의 안색이 밝아지고 눈에 충혈이 줄어들고 시력이 좋아지는 부수적인 효과가 따랐습니다. 치료를 거듭할 때마다 환자들을 보면서 지난번보다 얼굴이 어딘지 모르게 좋아졌는데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치료 전후를 비교하면서 안면비대칭이 개선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원인은 골반에 있다. 골반은 허리뼈, 목뼈와 관계됩니다. 가장 흔한 몸의 부정렬 상태는 이렇습니다. 왼쪽 골반이 뒤로 쏠리고 오른쪽 골반이 앞으로 쏠려 있습니다. 또 다리 기르는 오른쪽이 짧아진 형태입니다. 99%의 사람들이 이런 형태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또한 목뼈 1번이 대부분 왼쪽으로 틀어져 있습니다. 골반이 틀어지면 당연히 목이 틀어지고 주위의 근육들도 뭉치게 됩니다. 이것이 목을 풀어도 다시 뭉치게 되는 구조적인 이유입니다. 목풀이를 할 때 골반부터 바로잡고 이완시켜야 하며 일상생활에서도 골반을 자주 풀어주어야 목이 다시 뭉치지 않습니다. 굳은 골반을 풀면 얼굴이 예뻐진다. 인체가 머리에서 발끝까지 모두 연결되어 있다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사실인데 우리는 그 사실을 자주 잊어버리는 것 같습니다. 치료할 때도 아픈 곳만 보니까요. 단단하게 굳은 골반을 해방시키고 굳어있는 목을 이완시켜 봅시다. 온몸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무릎을 세워서 좌우로 비튼다. 누워서 양팔을 벌리고 무릎을 세웁니다. 상체는 고정하고 숨을 내쉬면서 무릎을 왼쪽으로 천천히 돌립니다. 고개는 오른쪽으로 향합니다. 가장 편안한 지점에서 3에서 5초간 정지합니다. 돌아올 때 숨을 들이마십니다. 반대쪽도 실시합니다. 좌우 각각 3회를 1세트로 하고 총 3세트를 반복합니다. 거북목을 교정하는 턱 당기기 목은 무조건 숙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컴퓨터로 작업을 많이 하는 사람은 모니터 받침대를 써서 모니터를 눈 높이보다 5도에서 10도 정도 높게 됩니다. 책상에 앉아 공부하는 사람은 독수대를 사용해서 고개를 들고 등을 바로 세워서 책을 읽도록 합니다. 스마트폰을 사용할 때는 눈높이에 맞춰 들고 시선은 정면을 향합니다. 평소에는 턱 당기기를 통해 허리를 세우고 가슴을 활짝 편 바른 자세를 익혀보세요. 턱 당기는 법 앉거나 선 자세로 시선은 정면을 향합니다. 가슴을 펴고 어깨에 힘을 뺍니다. 검지, 중지 약지로 턱을 몸쪽으로 빕니다. 15초간 유지합니다. 5회 반복합니다. 턱 당기기 운동으로 척추가 한 번에 바로 섭니다. 인형 뽑기 기계의 손잡이가 인형을 끌어올리듯 누군가 위에서 머리를 잡아당기고 있다고 의식하면 더욱 바른 자세가 완성됩니다. 목을 건강하게 지키는 바른 자세 바른 자세는 한 가지만 기억해두면 쉽습니다. 누군가 위에서 머리를 잡아당기는 듯한 느낌으로 안고 서고, 걷고, 달리면 바른 자세가 완성됩니다. 자연스럽게 턱이 당겨지고 가슴이 펴지고 허리가 세워집니다. 꼭 기억하세요. 잘못된 자세만 고쳐도 많은 병을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바르게 앉는 자세 엉덩이는 의자에 깊숙이 집어넣고 허리는 등받이에 바짝 붙이고 앉습니다. 누군가 위에서 머리를 잡아당기는 듯한 느낌으로 앉으면 턱이 가볍게 당겨지고 척추가 바로 펴지면서 좋은 자세가 완성됩니다. 팔꿈치는 90도가 되도록 하고 팔을 책상에 자연스럽게 걸쳐보세요. 엉덩이의 체중을 가볍게 실어주면서 무릎은 90도로 바르게 세워서 양발 바닥으로 땅을 고르게 밟습니다. 발바닥의 압력감은 체중의 40%를 지탱하도록 합니다. 발목은 곧게 펴고 어깨, 팔꿈치 손목에는 힘을 빼고 앉습니다. 바르게 눕는 자세 스스로 가장 편하게 누운 것이 좋은 자세이고 자연 치료될 수 있는 자세입니다. 자다 보면 이리저리 뒤척임으로 잠들기 전에 취하는 자세는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바르게 선 자세 귀, 어깨, 골반, 무릎, 발목 그리고 복숭아뼈가 일직선상에 오도록 섭니다. 몸의 중력, 중심선을 지키려면 턱을 당기고 가슴을 펴고 배에 힘을 주어 배꼽을 위로 당기고 항문에 힘을 주어 골반을 정렬하고 다리를 쭉 뻗어 몸을 지지하도록 합니다. 어깨에는 힘을 빼고 숨을 자연스럽게 쉬어야 합니다. 너무 긴장하면 뻣뻣한 자세가 됩니다. 바르게 걷는 자세 바르게 선 자세에서 발을 움직여서 발 뒤꿈치 발바닥 전체 앞꿈치 순서로 힘을 옮겨 땅을 짓습니다. 이때는 목, 가슴, 어깨 허리는 굳게 펴고 시선은 멀리 멈니다. 보폭은 어깨 너비만큼이 적당하고 팔은 앞뒤로 자연스럽게 흔듭니다. 바르게 달리는 자세 올바른 자세로 걷다가 서서히 속도를 높여가는 것이 바르게 달리는 자세입니다. 발뒤꿈치부터 땅에 먼저 딛고 발바닥 전체 앞꿈치 순서로 체중을 옮기며 땅을 힘차게 찹니다. 양 무릎이 서로 닿지 않게 양 발은 90도로 굽히고 팔을 자연스럽게 앞뒤로 흔들어줍니다. 달리면서 바른 자세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집중해야 합니다. 즉 누군가 위에서 머리를 잡아당기는 듯한 느낌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그러한 속도로 달리는 것이 좋습니다. 바르게 계단 오르기 앞꿈치로 계단을 디디면서 몸의 중심이 앞으로 쏠리게 합니다. 팔을 자연스럽게 흔들어 엉덩이를 당길 때 뒷다리에 무릎이 곧게 쭉 펴집니다. 무릎을 펴는 힘과 팔을 만드는 힘만으로 계단을 올라갑니다. 등산할 때 계단을 만나면 호흡법법으로 올라오세요. 호흡법법은 호랑이처럼 어슬렁거리며 건넌 운동입니다. 고양이과 동물들처럼 양발을 서로 교차해서 계단을 오르면 힘이 훨씬 적게 됩니다.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한 리뷰를 못 마쳤습니다. 이 책에서는 목뼈를 바로잡고 목근육을 풀면 뇌가 온몸을 치료하기 시작한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발췌의 약에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많은 부분이 생략되었습니다. 전체적인 맥락을 파악하고 싶은 분들은 한번 책을 구해서 읽어보실 것을 추천합니다. 오늘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